우리 맵, 가스? 아, 못 있는데 죽네? 오케이 태풍기 1-8-1 폭탄이 살치되었습니다 펫자 채팅이랑도 천수에요, 제발 그게.. 단체제입니다. 개인전 하지말고 가자 어? 이거를? 와 야 이게 다 샜다 아 범핑이야 왜 왜 내가 빅을 먹지? 아뇨 그래도 호령이 2등 하셨는데 잘했어요 행님 그냥 이럴래? 이럴래? 마이크 하는데 만약 내가 스톱하면 멈춰줄래요 그러면? 어 저죠 저죠 오케이 그렇게 해보자 지질거릴 때 스톱? 왜 질게? 오케이 최대한 그.. 어? 뭔지 알지? 가시고 또 와라 또 가만 와봐 안오나? 준비 다 왔다 중온다 중온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응 네 이게 도망가고 다르르 야 여기 박스만 한다고? 내거 소리 스톱 중개 중개 지금 괜찮은 것들 이제? 풀렸을 때 또 수석하고 이제 아 한번 테스트 한번 해줄래 그러면? 오케이 할게 어 수석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대 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고스톱 마른다 갑자기 폭도 폭도 잘 봐주나보네 그래 뭔가 이 좀 그 풀어줄만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해야돼 어 방이었네? 와 에케세드아이 지금 줌이 좀 쉽긴 하거든 우리가 어 어 오긴 봅니다 어 내가 근데 좀 안전하게 해야되려나? 안 돼 안 돼 내려면 안 돼요 안 터져 돼 아 이스라 방이 이스라 오 오 올라오겠다 오 올라왔다 이미 오 오 아 스톱 엇 아 나 안 맞아 뭐 오 아니 서 아 소라는 걸 지켜봐야죠 아 이거만 오빵이 제발 오빵오빵오빵 잘 비벼면 돼 아 건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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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나 쟤 오래 붙었다 아 근데 잘못 씻었대 아깝네 와 아 갑진승 을진승 저요 저요 어 오늘 판적 좀 이상한데 이게 안 맞아 또 오기다 또 스탑스탑스탑 나이스 이제 괜찮을 듯 나 반갑게 오케이 어 됐다 됐다 딱 이 정도면 충분한데 한 5초 6초 잠깐 그러네 한 번씩 왜 그러냐 이거 잡것들 꼭 두려워네 ㅋㅋㅋㅋㅋ 웨딩네임을 나만 바로 해니까 그렇죠 쟤만 바로 해야지 아 아 아 아 음 방망갔어 욕한 사람 왔다 우리가 욕하면 된다 저사람이 욕했다 우리 잘못 없어요 2시간만 놀는데 4시간 놀았다구요 와 내일도 노시나요 형님 어휴 내가 반 반응이 느려졌나 정말 아깝고 아 들어와 오기가 안테나 비가 나 오기다 오기다 다 잡았나 아 kimse 어기 오빠 아 아 아 아 아 난 빠지겠음 너 무지개 만바라 아가 아 경고,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, 지금 그냥 빠져버리네. 아, 답답하네. 정말. 패스 찍어줄게.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? 목 좀 봐주세요. 이런 것도 아니고, 난 빠지겠어. 그냥 이래버린. 어, 멈춰줘. 스톱. 한 번씩 그 소리 들을 때 좀 소름돈대. 아, 됐다, 됐다. 괜찮다. 아, 하나 또 화면 틴. 아, 기다려, 기다려. 아, 올라왔다, 올라왔다. 얘네 옷 계속 온다. 아, 나 이상한게, 다. 나이스. 아니, 맞다. 아, 맞네. 내 라디 쓴 날이네요. 아, 살아나. 살아나한다. 아, 살아나. 아, 살아나. 아, 살아나. 경고,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미션! 폭탄이 미션 완료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나 이거 자꾸 화면된다니까 큰일 나겠다. 아, 그니까. 하다가 멈춰자고. 마크하노, 컴퓨터. 아, 스톱, 스톱, 스톱. 이거 무슨 뭐 강아지 보고 멈춰, 이것도 아니고. 아, 아직. 마음속으로 한 7초만 세죠. 그냥 편하게 10초 정도 됐다. 아, 됐다, 됐다. 힘 도와주고 싶은데. 아이고. 가면 안 돼요, 가면 안 돼요. 거기 지옥이에요. 멈춰! 멈춰! 스페셜! 오케이. 멈춰! 두개. 툭. 오. 오. 다냐? 자, 다냐인데. 넓여하게. 염이빡이 있을 확률? 50 어, 건디다 건디 안보었데? 주먹이랑 가설 저 어디갔는지 모르지 주먹, 주먹 주먹 뭐있냐 주먹 이렇게 해놔 아이가? 다행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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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됐죠 무조건 이기고 한다 무조건 이기고 가즈아 오키맨 나왔어 좋아요 계곡 쳐다 안 쳐다보노? 기다려봐 나 방해보면 짜볼게 아 연막이 심하다 기다려봐 아 형님 발소리 안돼요 방에 갈래? 나 핀 까줄게 그러면? 아 핀 하나밖에 없다 이따 깐다 뭐고 뭐고 좀 침착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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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톱 깝샷 그럼 게임을 다운로드하니까 왜 다운로드 할까요 Adios 코리아 스피어스 이제 드래곤플라이 서칭 폴 아 우리 형들 오빵 많이더라 좋다 드래곤플라이 앙 오 연막 오 이건 디귿 어 오가 나 왼쪽 연막하는 왼쪽 연막해서 깠다 연막 갔다 시원하네 저거 빼간다 중우있다 중우있다 미안해 T형님 어딨노 너이스 우리 왔다 이제 넘어왔다 이제 우리꺼다 야 형 이거 진짜 30길 해야 이기네 거의 내가 근데 전반까지 좀 안 맞긴 했잖아 ㄷ에 있는 형아 좋은데? 뭐야 오가나 더 있다 옥새 시라야? 소름돋다 와 내가 방금 그 바쁘다 형 가지고 어 어 그러니까 두꺼비 형이 바로 쬐고 있네 어 좀 어디 봐 방계에서 접해서 방에서 방계를 어 아 근데 나는 중우패스 해가지고 설 때랑 옷방 위 하나 잡았거든 건디하면 더 있더라 와 음 음 어 어 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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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 가능성 있다 좀 온다 자리도 좋네 이거 무조건 이킬이다 바라본 사람 아 됐다 100피다 어 아 아 까비 피 좋았는데 오히려 보다 오히려 좋아 어 어 어 바쁘다 형 폭판이 해체되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WM형 딱 눈치까지 있으시고 일단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일단 아 어 다시 중총 안하나 응 중총 안한다 저기지 앞 디빙하나갔다 어 스톱 아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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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다 우리 올라간다 뭐야 바로 질렀다 그냥 배로 갔다 나 오셨다 나 오셨다 바로 오셨다 이거 옥턴 아냐? 다방인가? 우리 옷방에서 올라왔나? 아니 설치됐어 어 아 아 아 접했었으면 2킬 했겠다 까비 와우 혼자 뚫어버리신 바로 이거 질 수가 없다 어 근데 나 한 4킬만 더 했으면 좋겠네 어 좋지요 그것도 좋지요 아 하 랩 까비 까지 좋겠지 오 우리 옥턱 뚫었다 아 아 그 그 그 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바위 가면 가볼게 일곱시 나이스 30길 나이스 바로가 바로 가는거야 어? 빠린데? 바위 샷 조호판 조호판 나이스 30길 좋아 마지막에 해주는구나 미스 반기에요 나이스 찐박이 보네요 후후 마지막 1회 하면 또 기무줘게 잘하죠 고마워요 후유 안녕 고마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